저의 첫 솔로 앨범, 스페이스 앨범 제작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구매했는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. 약간 긴장됩니다. 가까이서 한 명들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혼자 봐서 태용이, 태용이 뭐랄까요? 이렇게 할 때도 저 같잖아요. 오라에서 바로 갖고 가요. 얘도 오라가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위입하지 않으셔도 될까요? 그냥 가볍게 그냥 드라마 보듯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밌게 봐주십시오, 재밌게. 재미없으면 좀 아시겠네요. 그냥 뭐 사실 만들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앨범이라는 걸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거잖아요. 어떤 생각과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지를 공개하고 싶었던 마음인 거니까 사실 남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네 이런 건 아주 필요 없고요. 여러분만 그냥 얘가 그래도 되게 재미있게 열심히 했구나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와서 굳이 잘 봤냐고 물어보는 건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만 보면 알죠. 몇 층으로 갑니까? 4층으로 갑니다. 영화를 보신 거죠, 지금? 한 명씩 발표시켜야겠다. 저희 아직 못래요? 안녕하세요. 들어가요? 목소리 들어가나요? 네!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나가는 분은 두 쪽에 있고요. 안전한 개나. 비상시에는 이런 거 아니에요? 여러분, 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? 네! 네, 들어가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, 좀 부담스러운데요?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여기서 하는 거예요, 저. 네 ICCIMIN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ICBIN입니다. 여러분, 지금 그... 영화 보고 계셨던 거예요? 네! 재밌으셨어요? 재밌으셨어요? 맞아요 오늘 좀 유난 떨러 왔어요 오늘 이게 또 위버스의 생중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일은 아닌데 사실 그런 거 좀 뭐 그냥 이거 명분 삼아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보고 여러분들 볼 기회가 저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기게도 오늘 대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? 재밌으셨어요? 네! 뭐가 감동이었어요? 네!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? 저는 저도 같이 봤잖아요 네! 막 감동적이진 않던데? 고생한 게 편지 얼굴! 얼굴이 울었어요 박TV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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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하는 챌린지요? 치킨! 어? 챌린지를 해달라고요? 네! 결국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키고 싶은 거 있나요?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다 귀민첼! 귀민첼이요? 그럼 다 까먹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아 아 노래가 뭐였더라? 아 여러분들 그냥 불러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맞아요? 네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라고요? 네 한 번 더 자 한 번 더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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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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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게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까?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어떨지 말이에요 어때요? 이거 괜찮아요? 네 이걸로 해볼까요? 네 이걸로 해볼까요? 네 이거 또 어떻게 하는 거지?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이거 너무 어렵다 와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거 주인 누구예요? 어? 어? 여기 계시네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좀 그렇죠? 약간 그렇죠? 내가 생각해도 이걸 내가 무례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불러보라고 한 건 좀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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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우리는 흔한 스토리가 아니지 흐 coach 나 사랑해! 와! 나 사랑해! 와! 사랑이영 자 여러분 저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.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요? 네! 알겠어요. 여러분 그래도 잘해서 안 일어날 거죠? 네! 알았어요.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와서 갈게요. 아무튼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재밌다. 편지요? 네! 어디 불러줄까요? 다! 다 불러달라고요? 다 불러달라고요? 천천지 원래 거 불러볼까요? 그러면은? 네! 어떤 말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전할지 서툴 뭐야? 에코! 서툴기만 하네요 어? 에코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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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! 춤도 쳐줘요? 네! 다 나 다 나 나 나 가윽지 않도록 은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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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라이크 크레이지 라이크 크레이지 해달라고요? 네! 네! 싫어 아! 아! 세미 프리 세미 프리 해달라고요? 네! 여기서요? 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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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미들 언제 철들나나 자 자 이제 저 Rhode convey пример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이 순간이 매일 매일 새롭고 소중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더 오래오래 재밌는 거 하면서 무슨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공을 열심히 만들어서 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요즘 하면서 콘서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주고 다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볼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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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 마음대로 했다 괜찮았습니까? 반응은 좋았습니까? 전 너무 재밌었고 이 옷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데요? 예뻐서 입었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함께 또 봅시다 holes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